여긴 식당 게 아닌가 본데? 주차장 입구 비트 하나예요? 하나? 네 그러면 여건물이 하나가 또 있나 보네? 바로 다운이 두 개 내려던데? 호불호 소금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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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농담이 아니라 맞네 여기 나왔는데 이쪽 하나에요? 예 얘가 엄청 돌아서 뺐구나 뒤로 뒤로도 어따 끈덕끈덕 기름이 여기 여기 뭐에요 밑에? 이거 뭐에요? 바닥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찾았잖아 이제 여기서 막혀서 안내 이거 아니야 이거 돼요 왜냐면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거를 여기서 시장에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잠깐만요 저 배관 저기도 물 채우시라고 그냥 물 흘리시라고 물 나갈 거니까 네 다 틀어놓으시라고 네 네 네 내려갔잖아 뚫렸으니까 이제 세척 한번 해야 돼요 배관에 기름 꽉 차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하에서 지하를 뚫고 있더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지하 가서 배관 있잖아요 네 거기가 막힌 거 같다고 밑에서 뚜껑 열어가지고 거기를 뚫고 있더라고 아니요 제가 밑에 갔다 왔잖아요 두들겨 보고 했을 때 거기는 정상인 거 같아서 바로 위로 올라온 거 저도 다 좋고 여기가 파와 가지고 has돼요 칼을 다 뜯고 칼을 다 뜯고 칼을 다 뜯고 네 요리해야겠습니다 해봐 sł θ 청양고추 θ 흐를 Ec poem 양배추 참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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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